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지 이소라고 하고요. 나이는 91년생으로 올해 31살이고 최근에 한 작품으로는 동백고피 무렵에 제시카가 그 알을 맡아서 했었고 나 제시카야. 너 같은 거한테 안 놀아나. 운동 다 좋아하고 필라테스도 했었고 헬스는 한 10년 동안 계속하고 있고 프리다이빙 자격증도 있고 처음이죠. 저는 제가 축구를 할 거라고는 진짜 꿈도 못 꿨어요. 2, 2, 3, 4, 2, 3. 이형표가 들어갔습니다. 다운로드에 치고 들어옵니다. 진짜 페이. 1, 2, 3, 4, 2, 3. 상당히 키가 큰데 기술적인 힘이에요. 테크니션에다가 승부욕도 엄청 좋고 여부라이 모드시. 상당히 키가 큰데 기술적인 힘이에요. 여부라이 모드시. 여부라이 모드시. 뭔가 욕 같아. 저희가 뭐 우승을 노리고 멤버 구성을 한 팀이 아니라 국제대회를 나갈 선수도요. 올림픽에 출전해도 된다는 그런 특별하게 선발된 분들이세요. 자 플레이. 오케이. 오! 오! 나이스! 아 잠깐만. 욕하셨어요. 욕하셨어요. 오! 내가 이형표를 막고 있어. 아! 아! 가르쳐 드릴게 없네.